어떡해, 우리 준영이. 어떡해. 어떡해.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어. 결과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. 준영이 어쩌다 저렇게 된 거야. 말해.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. 에이, 저렇게 뛰게 만들었냐고. 호준아. 그렇게 나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? 지금 어디예요? 지금 뭐 하는 거야? 준영이가 본 거야? 말해. 그런 거야? 내가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걸 정말 준영이가 봤어? 말해! 말해! 진정해! 여기 병원이야. 만에 하나라도 준영이한테 나쁜 일 생기면 나 당신 가만 안 둬. 잘 뛰어! 용서 안 해. 뭐야, 차유미.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. 맞아! 아! 아!